오이 와 미쳤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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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떡떡 시아입니다. 오늘은 짠! 신선한 광어일을 준비했어요 와 오이 시아 한 개 나오면 섭섭하니까 두 개 들어hao 소시 마지막 소시 반찬 고춧가루 만두콩을 사랑 몸이 행복해 깻잎 깻잎 한입 두개 고추냉이 여러분들도 와 너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새우 아까 새우 미쳤어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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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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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뭔가 오독오독한데 오돌별 씹는 느낌인데 꼬리인가 식감이 너무너무 좋다 새우 너무 맛있다 정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맛 간단하게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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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맛있지? 어떻게 쓰세요? 초밥 쇼 쇼 쇼 유 aula 다시 쇼 쇼 저 레몬에이 진짜 넘넘 좋아하거든요 진짜 싱갈리 넘넘넘넘넘넘넘넘넘넘 너무 맛있어 아...뱀블려 자..불서이 여기까지 하..불서이 여기까지 잘 못했다 안녕